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우리 세듀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EBS 연계교재 자 이번에 이제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또 수능완성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이번에 독해 모의고사 6회분 자 해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자 이 독해 그러니까 리스닝 1번부터 17번까지 말고 자 18번부터 해서 50번까지 중에서 자 EBS하고 직접 연계 간접 연계가 되는 그러한 유형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죠 자 이 6회분 동안에 걸쳐서 치러지는 것에 대한 이제 OT가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독해 모의고사 6회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번부터 자 우리 45번까지 총 6회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 세트 리스닝까지 포함해서 제시되는 것은 70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 리스닝의 러닝타임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쵸? 시험지 배부하고 답안지 작성하고 뭐 이런 저렇게 보내지는 시간까지 감안을 한다면 자 회당 여러분들은 45분에 풀이를 완료한다 알겠죠?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문풀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자 시간 안배에 대한 연습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시계 분식에 있죠 자 그거 45분에 딱 맞춰놓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타이머를 설정을 해놓고 45분 내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?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리스닝에서 소요되는 시간에다가 한 예비적으로 5분 정도 어영부영 또 예기치 못한 수험 현장에서의 상황에 흘러가는 시간까지 감안을 하자면 한 5분 먼저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됐습니까?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회당 3강 회당 3강에서 6회분이기 때문에 총 18강 완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강을 독해를 해결하는데 자 우리 한 50분 55분 정도의 그런 시간에 자 3회 이 수업만 가지고서 한 회를 3강만 가지고서 끝낼 수 있겠습니까? 자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45분에 걸쳐서 해결을 하고 채점을 하지 자 채점을 하는데 답안지를 펼쳐놓고 맞는 문항에다 동그라미 하고 틀린 문항에다 그은 다음에 정답에 표시를 한다 이거 안 되죠 맞는 문장은 그냥 동그라미 하면 되지만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답을 표기하지 말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정답을 표기하지 말고 끝까지 채점을 낮추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다 마쳤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리스닝을 다 마쳤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몇 점을 득점을 했는지 그래서 등급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 등급에 도달했는지 확인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 틀렸다고 틀린 문항에다가 긋기만 해놨겠지 다시 풀어야죠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틀린 문항에 대해서 우선 오답 노트까지 거추장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왜 틀렸을까에 대한 오답 원인에 대한 분석이 셀프로 본인 스스로 오답 원인 분석 이거를 꼭 해야 돼 그럼 오답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경험칙으로 봐서 알겠지만 지문 자체가 아예 안 읽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어휘라든가 아니면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소재가 너무 생소해서 당초에 읽어도 뭔 말인지 몰랐다든가 하는 이러한 원인 혹은 지문에 대한 이해는 잘 된 듯 했는데 내가 잘 됐다고 착각을 했을 뿐 사실상 오역 또는 오독이 나와서 틀렸다든가 내지는 지문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졌다든가 지금 내가 열관 정도의 내용이 사실 실제 수험 현장에서 틀리는 원인들에 해당돼요 그런 셀프로 오답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아 이래서 틀렸구나 근데 다시 풀어봤을 때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맞춰냈다고 한다면 문항에다가 뭐 이를테면 32번이었다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최초 채점을 하는데 걷겠지 그런데 다시 풀어봤을 때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서 자 이거는 내가 오답에 대한 원인도 분명히 잘 이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뭐 이를테면 34번을 틀렸는데 또 풀었어도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그어서 자 이거는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의 상태를 위해서 강의를 바로 듣느냐 그건 아니겠죠 한 번 더 연습할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단지 여러분들한테 무성약의 문제 정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식 출간 교제이기 때문에 꼼꼼한 해석과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걸 해야 돼요 마친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쭉 읽으면서 몰랐던 어휘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뭐 어떤 형광펜은 좋은데 대체로 어휘에 대한 건 노란색 형광펜으로 쫙 다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문법 구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었던 거 아 근데 해설을 보니까 이해가 됐었던 거에 대해서는 파란색 형광펜을 통해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자 독해 자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제문이 이건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잘못 판단을 했었다 싶은 거 그럼 이제 빨간색을 이용을 해서 자 독해 중요한 거 그래서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 추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휘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건 이런 식으로 노란색 형광펜을 이용을 해서 자 문법이라든가 구문적으로 아 이건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건 독해에 꼭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을 통해서 자 형광펜을 막 중구난방으로 뒤섞어 쓰지 말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해서 이 마친 지문에 대해서도 하고 틀린 지문에 대해선 말할 나위 없이 반드시 이렇게 자 해설지를 참조하고 하면서 사전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모든 친절한 해석, 해설, 어휘의 정리, 구문에 대한 정리 전부 다 해설지 속에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수업하는 것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독해 모의고사에 대해서 전 문항을 다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여러분들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보통 18번의 목적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심경이나 어조를 묻는 것도 쉬워요 되게 정답률은 다 90% 육박하죠 그리고 주장하는 바 같은 경우도 대입학 유형에 있어서 주장하는 바 명확하게 사실상 주장하는 바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도 우리말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문항들을 강의를 하느냐 먼저 21번에서 자 우리 작년 수능부터 등장했었던 함의 추론 있죠 함의 추론 자 이 함의 추론에 있어서는 빠짐없이 다 해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함의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유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부터 24번 사이에 자 뭐가 나옵니까 우리말 선지가 주어지는 대입학 경우로서 요지가 나오고 영어선지가 주어지는 주제 제목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중에서 한문항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요지를 묻는 게 지나치게 영어 지문 자체가 좀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 한 요지는 우리말 선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답을 내는 과정에서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나 제목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 중에서 추정컨대 책을 만든 입장에서 문항을 개발한 입장에서 추정컨대 아 이건 좀 어렵겠다 싶은 건 물론 이제 요지도 포함해서 요지하고 주제하고 제목 중에 하나를 가려서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알겠지만 25번부터 28번 사이에 이러한 실용문 내용적으로 맞고 틀리고 또 도표와 자료에 대한 거 또 내용 일치에 대한 거 자 이거는 대체로 별로 설명이 필요가 없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통해서 틀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스스로 잘 확인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대체로 보면 29번에서 뭐가 주어져죠 29번에서는 어법성 판단이 문항이 좀 바뀔 수는 있으나 30번에서는 뭐가 어휘가 주어지겠죠 그치 그리고 3 1부터 3 4까지가 뭐가 빈칸 추론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35번이 제거 그쵸 무관한 문장 제거하는 거 그리고 36 37번 같은 경우 글의 문장 순서 글의 순서 그리고 38 39번이 자 삽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40번이 요양문 완성이 되겠죠 그치 거의 이제 정형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 42번이 이제 장문 독해가 주어지는데 장문 독해에서 논리적 장문 독해로써 41번이 제목에 해당되고 42번이 자 뭐 빈칸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휘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출제된 건 계속해서 어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설이 될 거예요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함의 추론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 그리고 어법 어휘 그리고 빈칸 추론에서 31번 정도까지가 대체로 한 강의에서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32번부터 해서 자 빈칸 3개 그리고 제거까지가 두 번째 강의에서 그리고 36번 37번 순서에 대한 거 그리고 삽입에 대한 거 아 30 이제 저기 7번의 순서 하나 그리고 삽입에 대한 거 아 그리고 이제 요양문 자 그리고 이제 장문 독해까지 대체로 이제 어 한 강의 5개 정도 문항시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킬러 문항에 대한 건 빠짐없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21번 함의 추론 반대시판 하면 되고 자 3개의 그 우리 대입학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를 하게 되고 그리고 29번 30번의 어법과 어휘 빠짐없이 하고 31번부터 시작해서 41번까지 3일 사이 구간은 자 빠짐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한 강의 보통 내가 독해 수업을 하면서는 4개 이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데 이렇게 5개씩 거기다가 이제 보통 한 회차에서 마지막에 장문 독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문항 번호를 6개에 해당되는 걸 나가도록 하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분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문항당 배정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에 불과하겠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가 진행할 거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 잡소리하지 않을 거고 오직 세 강 내 한 회차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문풀을 하고 틀린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다지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자 보통은 이제 예년 같으면 한 회당 4강씩 해서 총 이제 24강을 이루어졌지만 자 여러분들이 영화에 있어서 할애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죠 자 그래서 강좌도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라고 18강짜리로 컴팩트하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 18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풀이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18강으로 주어지니까 셀프 오더 원인 분석하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그 다음 마침 문항, 틀린 문항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영어적인 것 훑고 그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을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하고 함께 병행을 하거나 또는 미리 선수 수강을 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 바로 수능 절대 구간 3.1.4.2라는 측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6월 평가원 끝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교재 강의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6월 평가원 시험 끝나자마자 할 수 있게끔 제시했었던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대 설명하자면 3.1.4.2, 31번 빈칸 출원부터 42번의 장문 독해까지 자 여러분들한테 목표 등급 뭐 1등급이 목표라고 한다면 당연히 1등급 그리고 뭐 2등급이라고 한다면 2등급 어쨌든 목표 등급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선 31번 부터 측에서 42번에서 틀리는 문항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 대개 그리고 여기에 3점짜리 문항들이 대체로 모여 있는 거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총 여러분들한테 이 12회분의 문제 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연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연계에 대한 대처는 3.1.4.2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연계에 대한 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수능 실감 수능에 있어서 실제 감각 이거를 기르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9월 평가원을 치르게 될 것이고 9월 평가원 분석하고 직후에 피니싱 터치가 아주 컴팩트하게 12강 정도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서 바로 리스닝까지 포함해서 연계와 비연계 그리고 6월과 9월 금년 수능의 경향성을 완벽하게 담아낸 대한민국의 전무, 전무은 아니고 유일무이한 최고 퀄의 자 우리 봉투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실시될 거고 자 그거 해설 강의가 또 이루어지면서 자 금년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나의 강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거고 자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내가 제시한 대로 따라온 여러분들은 자 목표 등급을 잘 성취한 채 수능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OT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대한민국 최고콜의 EBS 연계, 비연계를 대응하는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자 세듀 수능실감 독해 모의고사 OT 마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